한국국토정보공사 윤창중 성범죄 사건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리우는 연막이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박 대통령의 박미 행각은 전쟁 대결을 고취시킨 전쟁 대결 행각이라는 비판입니다. 박 대통령이 박미를 통해 한마디로 코리아 반도의 첨예한 전쟁 정세에 대한 해법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미국의 장단에 따라 북만 심히 자극해 또다시 코리아 반도에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서해상의 핵잠수함 이지스함이 동원된 대잠합동군사연습이나 광주에서 진행된 맥스 썬더 항공연습이나 13일부터 실시되는 리미츠 핵항공모함까지 동원된 동남해 합동군사연습이나 모두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입니다. 둘째, 박 대통령의 박미 행각은 미국의 군수자본, 민수자본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박미 선물로 박 대통령이 준비한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 헬기 36대의 가격 1조 8천억 원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28년간 복지와 맞먹는 것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GM사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청을 수락한 것은 과연 민변의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재벌과 외국 자본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고 안이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보도되지 않은 어떤 숨은 퍼주기가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셋째, 박 대통령의 박미 행각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엉망 외교라는 비판입니다. 단 한 명의 미국 관리 영접도 받지 못한 채 마담으로 불리워지며 굴욕 외교로 일관한 박미 행각입니다. 여기에 윤창중 성범죄 사건이 터져 세계는 지금 그 저열한 성추행과 후안무치한 거짓 언론 플레이를 두고 코미디 프로의 소재로까지 삼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윤창중의 범죄 행위는 단순히 성추행 수준을 넘어서 강간 미술하는 견해가 유력하며 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그 윤창중을 도피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들, 주미대사관, 한국문화원이 삼각공조를 폈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으로 청와대 윗선이 윤창중 귀국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풍로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의로운 주진우 기자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조사를 벌이는 과정이 윤창중 성범죄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첫째, 당장 동남해에서 벌어지는 미남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며 둘째, 코리아 반도의 전쟁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서 방북하겠다고 천명해야 하며 셋째, 방북해서 개성공단 문제와 나아가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며 넷째, 미국산 군수무기의 구매를 중단하고 GM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다섯째, 윤창중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비서실을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면 물갈이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온 결혜와 민중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으로 이미 철저히 심판된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1v4 코리아포커스 3락 코리아포커스 9 7 코리아포커스 4락